시민이 불합리 규제를 직접 발굴하고 개선하는 서울시민규제발굴단이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합니다. 시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경제활성화에 저해되는 불합리한 상황에 대해 논의하고자 서울시는 규제개혁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가지고 있는 현업종사시민 100명을 모집했습니다. 경제활성화, 주택, 복지, 환경 등 4개의 모집 분야에서 활동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분야별 관련 기관으로부터 추천받아 서울시민규제발굴단을 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안된 과제는 소감부서 검토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쳐 우수과제를 선정한 뒤 중앙부처와 국회의 개선을 건의하게 됩니다. 서울시는 그동안의 행정기관 중심의 규제발굴에서 벗어나 시민이 실생활과 생업현장에서 느끼는 불합리한 규제개선 과제를 직접 발굴 제안하도록 함으로써 규제개혁에 대한 시민 만족도를 제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계획입니다.